처음에서 팬사인회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. 이렇게 두 번이나 했는데 선수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또 먼데서 찾아오신 오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. 또 딴 데서 하더라도 오신 분은 집에서 나와요. 마음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. 그리고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. 그 팬사인회 그쪽 어디였죠? 대장에서 했었는데 그 선물을 못 챙겨가지고 올까마다 고민을 하셨다고 했더라고요. 근데 선물 챙기러다가 저랑 덕분으로 보다 그냥 마음만이라도 와주시는 게 더 감사합니다. 받은 게 너무 많아요. 그러니까 항상 마음만 부드럽게, 손 가볍게 와주시고요. 오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. 날씨 좋은데 질문 안 되시고요. 어디 놀러가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은 튀김에רא는데 일어나세요. 감사합니다. muito spent. 오빠 사랑해요. 고마워요